1. 크리스마스 저는 이거 뭐 처음 해보는 거라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다가 이게 뭔가요? 트리 꾸미기 미니트리 크리스마스 비비드 스노우 미니트리 살다살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아 이거 너무 조그맣다 책상에 올려놓으려고 산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눈이 묻어있는 거 같아가지고 오 건들기가 좀 그러네 아니 근데 봉투를 벗기는데 막 흰색 가루가 떨어져요 이거 건강이 되게 안 좋을 거 같은데 당신 맨날 피는 전자설면보다 나아지 조용히 하세요 눈을 표현한 거긴 맞는데 이게 얼마야? 한 2, 3만 원 이게 2, 3만 원? 다 하고 봐요 그래요 베베 데코 화이트 트리는 눈 효과를 기계로 분사하여 만든 상품으로 눈이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봉 후 한번 정리해 주시면 트리 핏이 더 예뻐집니다 아 이게 무슨 소재로 만든 걸까? 아 이게 트리가 철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요 이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처음에 이렇게 다 뭉쳐있는데 찌그러져 있는데 이거를 예쁘게 펴줘야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리얼하긴 하다 얼핏 보면 포장을 벗기겠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하죠? 왜요? 왜 그래요?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지 기본 센스지 이런 거 이거 진짜 솔방을 챙겼다 이건 진짜인데? 벌써 땀이 좀 나고요 뒤에서 하는 게 글씨 깡기고 이거 여보 방에다가 책상이나 그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알았다 이걸 내 방에다가 왜 넣어 샘플 사진을 한번 보고 시작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저기 읽으면서 샘플 사진 안 봤다고요? 샘플 사진 쥐꼬리만큼 설명도 제대로 안 돼있구먼 지금 똥손이었구나 똥손이라니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다 했는데 무슨 그리고 이거 제품이 약간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이거를 여보는 책상 옆에 두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거 여보 거야 그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이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LED 전구를 달아주는 건데 약간 조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한 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이거 파기해야 돼 내가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거를 좋아하지 지금이야 이 모양이 좀 떨떠름하실 수도 있어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살면서 길게 보고 가야 돼 USB로도 연결이 되고 건전지로도 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봤어요 제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울게요 그래도 나 생애 처음 트리 만든 건데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? 어때요? 10점 만점에? 8점 8점 농담이고 이 정도면 한 7점 7점? 7점이에요 7점 내가 점수 줘도 돼요? 네 10점 만점은 2.5 내가 하나 만들게요 한번 보고 평가해주세요 오케이? 알았어요 컷 크리스마스 앤오 2점 3Ó 3점 4